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저한테 질문한 것 중에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주제로 좀 선택하면 좋은가 라는 것을 대해서 입니다. 저도 이전 동영상 중에서도 그런 것들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웹 해킹 쪽 아니면 모바일 해킹 쪽 아니면 웹 위쪽에 윈도우 위에 올라가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등 여러가지 그 다음에 시스템 해킹 관련된 로컬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 등 그런 여러가지 취약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e-sportedv.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아마 요거는 모이 해킹이나 웹 해킹이나 어떤 것들 취약점 분석이든 좀 공부를 하셨다면 아마 요쪽을 많이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exploit라는 것은 공격코드 어떻게 보면 공격코드라는 걸로 대명사로 쓰이는 그런 단어인 것이고요. exploitdv.com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어떤 공격코드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공격코드들이 만약 공개가 된다.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이제 원데이 취약점이나 기타 여러가지로 이제 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공격코드도 나오고 패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그런 공격코드들이 공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구글 쪽을 찾아보고 또 다른 쪽에 원데이 그런 취약점, 원데이 취약점의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여러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검색하느니 자라 exploitdv에 올라져 있는 것만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모두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접하기 쉬운 부분들 공격코드는 이제 웹패킹이죠. 제가 항상 공부를 할 때 IT보안을 공부를 할 때 웹서비스를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필터링을 해서 여기 쪽에 웹 쪽과 관련된 것들을 검색을 하시면은 쭉 내려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 최근에는 IoT 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이 워드프레스와 관련된 것들 취약점들을 계속 많이 여기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2019년도, 2019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 관련된 어떻게 보면 블로그나 컨텐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블로그 형태의 어떤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워드프레스에 올라오져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정식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개인들, 개인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유료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특히 개인 개발자들이 만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패치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게 기능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신뢰가 있으니까 그다가 이제 보안적으로 이슈가 되면은 이제 그 패치가 안 된 것에 의해서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악성 코더들 어떤 범죄자에 사용할 수 있는 악성 코더들이 이 워드프레스 취약점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서비스를요. 그래서 워드프레스에서는 SQL 인젝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LFI 취약점들 여러 가지, 웹 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취약점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즉 어떤 거냐면은 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어드밴스드 과정 쪽으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어려운 기법들도 있고 뭐 쉬운 기법들도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를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것이 뭐냐면은 약 한 일주일, 5일이죠. 단기 과제 정도는 한 5일에서 뭐 5일에서 한 10일 그 사이에 있는 단기 과제들을 이야기하겠는데 그 과제들을 선택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워드프레스가 제일 좋다라는 거죠. 제일 워드프레스가 선택하기 좋아요. 그래서 단기 과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력서에다가 넣어가지고 나는 이런 기법들을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워드프레스를 충분히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책을 지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 워드프레스와 관련된 것들이 무료로 책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리드프의 Vmakers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하단 쪽에 이제 뭐 유료도 대부분 유료도 있지만 최근에 워드프레스 5.1 이 메인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들이나 아니면 이제 워드프레스 무료로 배포하는 것들이 플러그인 취약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 말고 워드프레스 아무튼 플러그인 취약점으로 찾으시면은 저희 쪽에서 지필한 그런 책들 무료로 배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도 이제 분석한 것들 몇 개 올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좀 힌트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이애킹 같은 경우에는 웹패킹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리버싱도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입니다. 근데 리버싱이라는 것이 이제 IT보안 쪽에서 보통 책들을 보면은 다 악성코드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악성코드 분석을 할 때 리버싱을 제일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바이너리 분석을 해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이애킹에서는 취약점 분석이라는 거죠. 그 취약점 분석은 뭐냐면은 이제 웹서비스 형태의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로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이게 한마디 CS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들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게임 클라이언트를 깔잖아요. 그러면 게임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런 취약점들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어떤 플레이어를 설치하면은 그 플레이어 어떤 곰플레이어나 기타들 등 음악 재생 플레이어 그런 것들 있죠. 그것도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죠.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윈도우즈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뭐 자체적으로 어떤 기터부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기반인데 그게 웹서비스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기반들도 있고요. 아무튼 웹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분석들이 보통 이제 모이약킹에서 업무에서 많이 합니다. 바로 우리가 BOF 취약점,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이제 BOF 취약점들이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보호기법들을 우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트 쪽으로 선택을 해주고 윈도우즈로 선택하면은 이스포리트 디비에서 다양한 그런 취약점 사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꺼지 해야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FTP 서버 같은 경우나 메일, 뭐 캐리어 같은 거,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들이죠. 거기 보면은 SH 버퍼 플로어 취약점, 요게 이제 좀 많이 나와요. 핸들러, 에러 핸들러죠. 에러 핸들러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어떤 시스템 권한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코드이다라는 것이고 버전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공격 코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 그 관련된 버퍼가 발생하는, 버퍼 플로어 발생하는 그 지점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사실 취약점 분석을 하는데 여러가지 사례들을 좀 많이 분석을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두 달 정도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에요. 책도 나와 있고요. 이런 관련된 책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웹 서비스만, 아까처럼 워드프레스 웹 서비스만 이렇게 연구 보고서로 내기보다는 이런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선택하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이제 버그 헌터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웹 서비스 대상으로 버그 헌터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따따 이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그 모든 버그 헌터, 네이버뿐만 아니고 모두 버그 헌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버그 헌터 프로그램을 그 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이 규칙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버그 헌터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헤킹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버그 헌터 쪽으로도 좀 이제 아르바이트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버그 헌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웹패킹 기반이기 때문에 최신 어떻게 보면은 뭐 구글이던 페이스북이던 최신 기술을 가지고 웹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사이트에다가 버그 헌팅을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직접 다 구축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버그 헌터 같은 거는 버그 헌터 라이트업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오늘자로 올라온 겁니다. 구글 쪽에서 버그 헌터를 해가지고 약 한 13,000달러 정도의 이제 버그 헌팅 포상금을 받은 거죠. 엄청난 금액이죠. 저도 받고 싶은 금액입니다. 저도 받고 싶은 금액인데 실제 이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쉬운 취약점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입력과 검증 미흡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시스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었고요. LFI 이제 어떻게 하면요. 그래서 로컬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웹패킹을 조금만 하셨으면은 이거 충분히 다 찾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해보면 잘 못 찾아져요. 안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관찰을 해야만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죠. 모르게 보통 금강을 캔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그 헌팅을 하고 있는 회입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몇 천 개 정도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분석 반복론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찾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포상금을 받았던 그런 사례들을 또 이력서에다가 제출하면은 좋은 이력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에스포리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공격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멈추지 마는 거예요. 어떤 강의를 들었던 어떤 수업을 뭐 이렇게 어떤 수료를 했던 어디 그 국가기관 통해 가지고 학원에서 수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력서라는 것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하거든요. 자기가 끊임없이 어떤 학원에 수료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료를 하고 난 뒤에 또 끊임없이 공부를 했냐 이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분석 보고서를 여러분들 계속 내셔야만이 이력서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기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